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비입니다 오늘은 에셋 시즌 다가올 봄 활용하시기 줄 봄 컬러 조합편을 셔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니온 블루엔 굉장히 많은 컬러들의 셔츠들이 나오거든요 이 영상으로 아침마다 옷 고민하실 때 그런 시간이 좀 줄거나 마음에 드시는 컬러 조합이 있다면 캡처해서 따라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봄 시즌 활용하기 좋을 컬러 조합 추천편 보러 가실까요? 우선 남성분들 옷장에는 베이스 컬러들의 옷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 옷장에 있을 법한 컬러들 위주로 준비해본 셔츠 컬러 조합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셔츠의 톤 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디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색 조합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컬러 조합이 아닌 최근 제 눈에 예뻐 보였던 봄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본 중에 기본 화이트 화이트는 도화지잖아 아무 색깔 다 얹어도 돼 하지만 포멀하거나 단정한 느낌을 줄 때는 무채색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팬츠와 맞춰서 무채색 아우터를 좀 얹어주시면 뚝뚝 끊기는 모나미 룩을 조금 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우터까지 블랙으로 가면 단정 깔끔해 볼 수는 있지만 살짝 좀 너무 무거운 느낌 엄근진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 아우터까지 얹었다 이러면 단추를 좀 풀어주시거나 슈즈를 조금 캐주얼한 무드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부러 셋업 느낌 좀 묵직한 느낌을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밝은 톤의 무채색 그레이 계열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화이트 셔츠에 블랙 팬츠를 입으셨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원 컬러 포인트 룩이에요 블랙 화이트라서 사실 어떤 컬러를 얹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요즘 핫한 컬러가 레드인 것 같아서 포인트 레드 가디건 이런 거 활용하면 너무 예쁘지 혹은 블루 가디건도 예뻐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한 느낌의 이렇게 쨍한 컬러 시선 확 끌죠 원색이 들어간 코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톤이 좀 죽은 컬러웨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화이트 셔츠의 블랙 팬츠보다 아더 베이스 컬러 팬츠들을 주로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팬츠는 어두운 게 좋다 하신다면 차콜이나 네이비 있잖아요 이때 슈즈도 블랙만 보집하지 마시고 브라운이나 조금의 스포티한 무드가 살짝 나는 깔끔한 스타일의 스니커즈도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살짝 위치 있게 스트라이프 셔츠 가주는 것도 좋지 여기에 마찬가지로 갖고 계실 무채색 아우터가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톤에 있는 아더 컬러 아우터들도 다 돼요 차콜 네이비 팬츠를 활용하셨을 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컬러 조합은 개인적으로 요즘 살짝 빈티지한 무드가 많이 보여지면서 퍼플 그레이 조합이 야물딱지더라고요 그리고 네비와 핑크 요 클래식한 조합인데 핑크 살짝 톤 줄여놓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더 베이스 컬러 팬츠들도 활용해주시면 돼요 베이지 올리브 카키 톤 밝은 톤의 팬츠에 어두운 아우터를 얹어주실 때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베이지 올리브 카키 톤에 얹었을 때 좀 묵직해지면서 클래식하면서 예쁜 톤은 네이비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슬림타이, 벨트, 안경 요런 조미료템들을 꼭 활용해줘서 코디의 다양성 좀 분위기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아우터 컬러를 밝게 가져가는 조합인데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게 가져가주는 거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남성분들 옷장에 아우터류가 밝은 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한 베이스 톤 정도? 네이비를 밝히면 하늘색? 그리고 베이스 컬러 중에서 밝은 컬러웨인 베이지 정도 가져가줄 수 있는 거죠 베이지 올리브 카키 톤에서 컬러 쨍한 걸 얹고 싶다 그럴 땐 좀 프레피한 맛이 날 수 있는데 요즘 나름 핫한 레드, 베이지 치누랑 딱 해주면 상큼하면서 프레피 클래식한 맛 나잖아 그리고 카키 톤이라면 저는 올리브 옐로우 이씨 요런 컬러웨이를 써서 좀 상큼하게 표현해줄 것 같네요 마지막은 데님을 활용하는 거죠 흰 셔츠의 데님, 분물 조합이에요 이때에도 화이트 기본 셔츠도 되고 스트라이프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흰 셔츠의 데님이다 아우터를 최대한 베이스 톤에서 유지하는 게 제 취향입니다 그 깔끔한 분물 조합을 깨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좋다 자 다음은 화이트 다음으로 많이 갖고 계실만한 블루 계열 셔츠들이에요 그만큼 휘뚤맛을 다양한 팬츠들이랑 잘 묻는데요 블루 안에도 다양한 블루가 있고 또 그 블루 톤에 따라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 조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셔츠들 중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나눠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자 먼저 밝은 블루 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트 블루 톤과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있다면 베이지와 톤온톤인 네이비 그래서 베이지 팬츠를 입었다면 네이비 아우터를 입어주고 네이비 팬츠를 입었다면 베이지 아우터를 입어주시는 거죠 깔끔한 인상을 굉장히 좋은 컬러 조합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셔츠 사용 방법은 하늘색의 그 청량함이 돋보일 수 있도록 바지와 아우터를 톤온톤으로 좀 묻게 해주는 거죠 셔츠만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색 셔츠 스트라이프 들어가도 큰 상관없어요 이때 네이비 팬츠를 활용해서 톤온톤을 상의하의로 했다 이럴 때는 좀 묵직한 컬러에 얹어줘도 예뻐요 그리고 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생지 데님 그리고 그레이 차콜톤 생지 데님도 결국엔 네이비 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셔츠랑 톤온톤 느낌 만약 반대로 팬츠에 그레이를 넣어줬다 이러면 네이비 아우터를 가는 거지 그 하늘색의 청량함과 그레이의 먹먹함 이게 좀 난 좋아요 자 다음엔 좀 채도가 짙은 블루 컬러웨이 셔츠 쨍한 블루가 좀 어렵다면 요즘 좀 대세가 워싱, 물빠진, 빈티지 다이드 셔츠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이비 팬츠로 톤온톤 혹은 카키 올리브 무난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라면 좀 셔츠가 돋보일 수 있도록 네이비 네이비 셋업 느낌 내줘서 셔츠만 뿅 물빠진 느낌의 셔츠를 활용하면 물빠진 느낌의 빈티지한 네이비 아우터 입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 취향 반영해보자면 크림 화이트진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톤 해놓고 이제 셔츠만 이렇게 포인트 빡 쨍한 컬러라 이거 컬러 조합 모르겠어요 그럴 땐 블랙 앤 화이트 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두운 블루톤 네이비 어두운 컬러 셔츠들도 은근 활용도가 좋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동일하게 좀 묵직한 톤을 유지해주는 브라운 컬러웨이나 올리브 카키 톤 전체적으로 묵직한 톤을 유지해주는 거죠 브라운 아우터를 얹어준다든지 그리고 좀 물빠진 느낌 빈티지한 느낌이 좀 나는 퍼플톤 요즘 너무 예쁘게 있어서 여기에 퍼플톤 얹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 추천해보는 건 크림 화이트진 혹은 흑청 데님 크림 화이트 톤으로는 깔끔한 맛을 흑청으로는 빈티지한 맛을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했을 땐 그걸 해치지 말고 베이스 컬러 톤에서 아우터를 정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빈티지한 느낌으로 데님을 활용한 코디를 하실 때에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베이스 컬러에서 아우터가 있는 듯 없는 듯 스토커즈 자 화이트 있고 블루 있고 그 다음 영입은 그레이 톤 아닐까 싶은데요 화이트 셔츠가 너무 하얘서 부담스러우시면 그레이 셔츠 먼저 영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유니온 블루에는 그레이 셔츠가 너무 많아 자 그레이도 베이스 컬러예요 그래서 다른 베이스 컬러들과 잘 어울립니다 좀 더 쉽게 입으실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그레이가 밝은 톤이라면 팬츠도 좀 밝은 톤으로 선택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가 조화롭기 때문에 아우터는 그날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 골라 입어주셔도 돼요 묵직한 컬러의 아우터를 매치하면 좀 시크하면서 진중한 느낌 밝은 컬러의 아우터로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 셔츠들은 흑청 데님과 되게 궁합이 좋은데요 빈티지한 감성 내기 딱 좋아 데님도 컬러웨이가 다양한데 저는 연한 그레이에는 좀 더 워싱이 들어간 흑청 어두워질수록 좀 더 어두운 데님 이러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밝은 컬러감으로 상하이가 맞춰줬으니 아우터도 좀 더 밝게 오면 이 라벤더 그레이가 제가 좋아하는 컬러긴 한데 여기에는 올리브 카키톤 얹어주면 진짜 예쁘더라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그레이 컬러 조합은 좀 아우터도 묵직하게 연출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어두운 그레이 셔츠들이에요 감성진 캐주얼룩 혹은 캐트릭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웨이 셔츠들 추천드립니다 묵직하면서 어두운 계열의 베이스 톤들의 팬츠랑 얹어주면 딱 좋습니다 아우터들도 최대한 묵직한 톤을 유지해주면서 얹어주시는 거죠 코튼 자켓들이 한창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워싱 들어간 코튼 맛 자켓들 궁합 좋더라고 진짜 궁합이 좋은지 알아보자 진짜다 빈티지한 감성으로 살짝의 푸르스름함이 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푸르스름 그레이 아 편안하다 추가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컬러 조합이 있다면 워시드 셔츠는 그런지 한 느낌을 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지 하면서 빈티지한 그런 더티 워싱 다 갖다 붙이면 딱 콜 어두운 셔츠들이랑 잘 어울린다 자 다음은 좀 웜한 컬러 브라운이 섞여 들어간 브라우니쉬 그레이입니다 뉴트럴한 컬러톤으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다 잘 어울릴 톤이에요 요런 컬러톤들은 베이스 톤에서 살짝의 회색기가 섞인 모든 컬러들의 궁합이 잘 어울려요 톤을 맞춰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느낌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은 아우터도 함께 해줄 수 있고 묵직하면서도 남자다움을 줄 수 있는 브라운, 카키, 블랙 조합 이때 셔츠가 웜하니까 웜한 톤인 핑크, 죽은 톤 버건디 요런 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은 포인트 셔츠들 뭔가 삘코쳐서 구매한 그 화사한 파스텔 톤 셔츠들 있죠? 셔츠 자체로 포인트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런 셔츠들을 활용할 때는 단품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 셔츠들과 컬러 조합 어렵지 않아요 베이스 톤 다 가능 그래서 각 셔츠별 베이스 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조합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셔츠가 화려해진 만큼 아우터는 베이스 톤에서 가져가주시면 어렵지 않게 포인트 컬러 셔츠 컬러 조합 코디 가능합니다 그 중 제가 좋아하는 조합들 요렇게 보여드려요 마음에 드시는 조합이 있다면 캡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조합 화사한 파스텔 톤 셔츠는 중청, 연청, 크림증과 매칭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봄나들이 느낌, 화사한 느낌 내기 딱이죠? 사진 찍으면 마치 내가 로맨스 영화 주인공 약간 벚꽃, 약간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개인적으로 요렇게 코디를 하신다? 아우터 생략, 그런 날에 입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온 플레에서 나오는 다양한 컬러감의 셔츠들을 활용한 봄 시즌 활용하기에 집어온 컬러 조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최대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을 선에서의 컬러 조합 코디한 아이템 보는 맛도 있으셨겠지만 컬러 조합에 조금 더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 조합 키은 자 이제 당분간 쉬고 여름에 돌아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컬러 조합 우리 민디터 응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마들 옷 갈아입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민디터 그럼 안녕 이 조합 너무 좋잖아 우리 셔츠 네이비 자켓 하하하96 하하하사 thể찌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